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한빌레이저 여러분들 관심이 많아지시고 있는 것 같은데 상장하고 나서 계속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하루 빼고 금요일까지 계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준가 4870원이었는데 한 4배 정도 오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 내용을 잠깐 보면 금융 스펙이랑 합병을 해서 만들어진 회사죠. 금융 스펙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어떤 회사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스펙이고요. 스펙이랑 합쳐져서 스펙은 페이퍼 컴퍼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기업이 합쳐져서 합병을 해서 상장을 시켰습니다. 기준가 4870원이었죠.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대주주가 45%를 갖고 있어요. 대주주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유통주의수가 2285만 주. 그러면 2100만 주 중에 한 천만 주 정도 거래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거래가 3300만 주가 터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회전률도 높겠지만 굉장히 대략거리가 터지고 있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박민수가 운영하는 중장기방에서 매수신호를 드렸습니다. 보시면 1월 4일날 상장하는 날이죠. 이 날인데 제가 함빌레이저를 6300원에 드렸습니다. 신규 사업 진출 실적 대비 저평가. 6140원에 당연히 체결이 됐겠죠. 그리고 그날 상한가로 끝나고 그 다음에 지금 4배 정도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자 여러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도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경고 종목이든 투자 주의 종목이든 자 달라지는 게 뭐죠? 일반적으로 신용을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레버리지를 못 쓰게 됩니다. 이거 오히려 여러분 세력들은 좋아합니다. 왜? 개미들이 안 붙으니까. 개미들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이 되잖아요. 일반적인 심리가 어떠냐면 자 이거 진짜 뭐가 있나 보다. 묻지마 투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진짜로. 제가 증권사 24년 근무하면서 느낀 건데 지점에서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위험하다 그러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큰 의미로 부여하지 마시고요.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문의 주셨던 타점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모두 4가지 정도 단계를 진행하는데 처음에 한빛 레이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자 대응 전략이죠. 네 번째 자 직접 관련 없지만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된 게 자 한번 볼까요. 날짜가 언젠가 자 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정됐죠. 여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1월 15일이죠. 오늘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기존에 뭐 LS 머티럴즈, 에코프로 머티럴즈 이런 종목들도 다 됐었는데 자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세력들은 크게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개인 분들만 털린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한빛 레이저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보시면 레이저 관련 회사고 그 다음에 뭐 자동화 설비라든지 비전 시스템, 임가공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쪽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레이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요. 핵심 기업이고 여기 보면 이제 이분이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2002년에 이제 기업 97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R&D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R&D 인력이 많고요. 그리고 2002년에 연구소 설치했고 직원의 25% 4분의 1 정도가 R&D 인력이고요.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레이저가 굉장히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이 자동차 차량 고유분을 세기는 고속 레이저 가기 시스템 리모트 웰딩 시스템 산업용 레이저, 레이저 차 그리고 최근에 레이저 솔루션 분야에서 다양한 축적 시장 대응력으로 축적된 시장 대응력으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로봇, 가공기술 다양한 첨단기술 고도화 처음에는 자동차 쪽이었어요. 자동차 그죠? 전통적인 자동차 사회, 번호 새기는 거였는데 이제 2차 전지, 그 다음에 AI, 로봇까지 진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전통사업을 하던 기업이 신규 사업에 진출하잖아요. 주가가 굉장히 크게 갑니다. 물론 실적이 나오면 좋겠지만 실적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변화를 준 거잖아요. 산업용 레이저를 하다가 이제 2차 전지, AI, 로봇까지 나갔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동남아나 유럽, 남미 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전력병 절반으로 줄여진 충방정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이게 이제 2차 전지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데 배터리 시스템에 이게 적용되게 되면 전력이 굉장히 줄어든다. 여기 나옵니다. 저거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발열이 크지 않으므로 냉장, 냉방 설비 필요 없고 라인 전력 사용량도 줄인다. 전체 라인의 3분의 1 충방정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게 이 정도인데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배터리 및 자동차 생산 라인에 쓰는 레이저 설비를 개발하게 되는데 원래부터 이걸 했었죠. 그런데 배터리 셀 이력을 추적하는 데 쓰이는 마킹 장비와 탭 용종 장비, 고객사의 양산 공급했다. 레이저 로칭 설비는 이달 중 현대가 고객사로 공급될 예정이다. 막강한 클라이언트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충방정 시스템 관련해서 신성장 동력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존에 레이저 사업에서 2차 전지까지 진출했고 아까 인공지능이나 로봇까지 있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차 전지 충방정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본격화한다. 자회사 HBES를 통해 암빌레이저는 충방정 시스템을 미래 신사업으로 낙점하고 전략적인 기술 고도화 마케팅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파트너들과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사업을 하던 기업이 이렇게 신규 사업을 진출한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가게 된다. 레이저 전원장치는 전력을 매우 빠르게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변할 수 있고 이는 2차 전지의 충방정 시스템에 매우 유사한 기술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함빌레이저가 산업용 레이저 쪽에서는 굉장히 막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그 다음에 2차 전지 충방정 시스템까지 시출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게 2차 전지 충방정인데 2차 전지 충방정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가 보시면 지금 충전이 있잖아요. 충전 시장. 이게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왜냐? 리튬이온 배터리 있잖아요. 이게 효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무겁고 테슬라도 가장 고민하는 분이 이거거든요. 충전 시장이 향해 400조짜리 시장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여기에 지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이저는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AI하고 로브까지 진출했다? 어마어마한 이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그래서 올랐다는 얘기고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인데 3월경에 여러분 한빛 레이저가 이슈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테슬라와 관련된 겁니다. 지분 투자가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이거 나중에 대주주 지분이 45%잖아요. 여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략적 제휴입니다. 왜 한빛 레이저와 제휴를 하는 걸까요? 지분 투자를 하고 이것 때문이죠. 충전, 충방전, 배터리 여기 레이저를 활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테슬라가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는 얘기입니다. 3월 초에 아마 일정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건 일정 나오잖아요. 테슬라 일정. 여러분 주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변동성을 보이겠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근데 직선으로 올라가진 않겠죠. 어떻게 됩니까? 털고 갈 겁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주면서. 여러분 미리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정확한 매매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미리 인지하고 계세요. 벌써 1월 중순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반 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미리 미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너에 보면은요. 방금에서 개인 번호 나오죠. 010-3158-8575 한빛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테슬라 일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투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전략적 제휴요. 자, 이 지분 투자, 아까 제가 그랬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한빌레이저는 대주주 지분이 45%나 됩니다. 연결이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일정 받으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거 어디에도 안 나온다 그러는데 당연히 안 나옵니다. 자, 박민수가 증권사 24년 다니면서 그 중에 절반을 PB점에 있었어요. 여기서 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외국계 증권사임원, 운용사, 자산운용사 대표, 펀드매니저 아너리스트. 이분도 세력이잖아요. 운용 자금이 수천억입니다. 여기서 나온 정보니까 신뢰도가 99.9%입니다. 자, 한빛이라고 보내주시면 테스트를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볼 텐데 아직 봉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IPO 종목 다른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하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지 하나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보시면은 조금 다르죠 차트가? 자, 두산 로보틱스는 이렇게 빠졌다가 고점 찍고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원형 바닥이죠? 이렇게. 여기가 6만 7,100원이었습니다. 뚫고 따블렀어요. 에코프로 머틴 어떻습니까? 계산식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IPO 종목 패턴 얘는 원입니다. 패턴 1. 얘는 패턴 2에요. 패턴은 수십 가지가 있고 이 패턴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IPO 종목은 기존 종목이랑은 다른 게 뭐냐면 일단 기존 매물이 없죠? 물론 구주매치 좀 있긴 한데 구주매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용 매물이 없어요. 그럼 있는 건 뭐죠? 자, 보호 예수 항상 이게 머리 아프죠? 두산 로보틱스 이것 때문에 빠졌었고 두 번째 개인 매수 개인들이 들어와는 또 물량 세 번째 패시브 머니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되잖아요. 그죠? 시청이 늘어나왔고 이렇게 되면은 패시브 펀드가 이 종목을 편입을 무조건 시켜야 됩니다. 펀드에다가 제대로 펜을 못 시키면 트래킹 에러가 발생합니다. 펀드미네저 경쟁이 치명적이죠. 자, 이 보호 예수 물량 그 다음에 개인 매수 물량 세 번째 패시브 머니 이 매물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야 되고 첫 번째는 패턴 분석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매물을 어떻게 매니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얘기 아닙니까? 자, IPO 종목들은 그래서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패턴 분석 그 다음 매물을 어떻게 매니지하는지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 박민수가 PB점에 12년 있으면서 뭐 수많은 IPO 종목들 매매했고 그리고 펀드매니저한테 에너지트한테 전수받은 게 있죠. IPO 종목 세력기법 함빌레이저 상장한 지 매출 안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대응 방법 미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패턴이 될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죠? 미리 미리 대응하셔야 됩니다. 물론 박민수는 알고 있죠.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인 부분 패턴 분석 이런 걸 다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자, 패턴이 있다는 것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나왔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테슬라 일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초교육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함빌레이저 관련해서 IPO 종목 세력기법 들어가 있고요. 자, 3월달 일정도 포함시켜놨습니다. 자, 미리 받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매매 대응하려면 자, 배너에 있는 번호 3158-8575로 자, 이건 한빛하고요. R로 보내주세요. 리포트니까. 아까 한빛은 그냥 테슬라 일정이었고. 그죠? 이거 보내주시면 제가 박민수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라오다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루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께서 대응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실시간 대응방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슈 띄워드리고요. 나중에 차트도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매매 사인도 드립니다. 자, 테슬라 일정 터지면은 정신없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3억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급등줄 2, 3개 정도 드립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100에서 500% 갈 만한 종목들이에요.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자, 지금 들어오셔서 이 정도 받아주시고 나중에 테슬라 일정 터지면은 그때 가서 한빛 레이저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한빛하고 T로 보내주세요. 텔레그램. 500명한테 링크 드려서 인원 차은 바로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중장기 종목 드린다는 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박민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방에서 한빛 레이저 매매 사인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시초가에 드렸다고 했죠. 이거 외에도 드린 종목들이 2, 3개 더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에코프로 머티 있잖아요. 이것도 상장하는 날 제가 매매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11월 17일이죠. 자, 43,000원의 시초가인데 그날 제가 45,000원에 아침에 드렸어요. 체결됐고 물론 아직 갖고 있습니다. 자, 4배, 5배 정도 수익 난 거죠. 그 다음에 상장했던 종목 LS 머티리얼즈 이것도 이제 패턴이 비슷하고 패턴 분석을 하고 바로 들어간 겁니다. 자, 보시면은 2만원이죠. 12월 10일 날 19,940원에 시작했는데 아침에 제가 2만원에 매수 넣어서 당연히 책을 댔고 얘도 지금 따블렀죠 벌써. 자, 벌써 두 종목 그래서 500%, 600%가 넘습니다. 그 다음 매매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샀다가 팔았는데 제주반도체라고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소형 AI에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타점 잡은 거 잘 보시면은요. 자, 거래가 안 뜨던 종목이 11월 2일 날 2,500만주가 터집니다. 보이시죠? 거래가 100배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그 다음 날 하루 참았다가 자, 4,850원에 11월 3일 날 종가까지 보다가 집어넣고 동시효과에 35원에 체결이 됩니다. 꽤 저점을 잡았죠. 그리고 들고 있다가 중장기니까 쭉 봤는데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대란거래가 터집니다. 여기 보이시죠? 2천만주, 3천만주 그래서 1월 4일인가요? 이날입니다. 자, 2만천 4백 50원 찍은 날 3천만주 넘게 터졌죠. 이날 제가 매도사인을 드립니다. 2만원에 드렸죠? 아침에 미리 걸었어요. 완전 꼭대기는 아니지만 2만원에 매도가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은 11월 3일이죠. 4835 종가에 샀습니다. 1월 4일 딱 2달 걸렸죠? 2만원에 매도했어요. 매매 차익이 4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죠? 거기다가 제주반도체 매매되었잖아요. 두 달만에 1000%가 넘었습니다. 한빌레이저는 빼고도 자 단타 이제 그만하시고 중장기 하십시오. 자, 1번 도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중장기 종목 이번주에도 드릴거니까 들어오시고 한빌레이저 있잖아요. 이거 이것도 제가 타점 잡아 드릴테니까 중장기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매되어 개정해볼텐데 어 불법 공매더가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글로벌 아이비들이 공매됐던 종목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쇼커버가 들어갑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작년 여름에 153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급등이 나왔죠. 이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에 공매도를 합니다. 실적이 안 좋아서 근데 매도가 주가가 올라와요. 오히려 쇼커버가 들어갑니다. 손실나니까 나중에는 못 샀던 애들이 시장가로 사고 난리가 나죠. 소스 키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청이 17조나 되는 큰 기업이 헤비한 기업이 한 달 만에 300%가 올라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쇼커버나 쇼커버가 쇼커버가 끝나니까 폭락해버립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대응이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 자료를 제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아이비 불법 공매덕 종목 리포트라고 하죠. 쇼커버 대응 전략까지 다 들어가서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외국계 증권사 임원이나 미팅하면서 만든 자료고요. 이거는 제가 pbcr 여러 번 만들었던 전략입니다. 에코플러처럼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3158에 8575로 공매도라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아이비들이 가장 공매도를 많이 했던 섹터가 2차전지 쪽인데 실제 사업 추진 중인 곳이 36% 매출 잡히는 곳 20% 대주주는 주식 매도해버리고 자 문의만 2차전지 종목이라는 얘기죠. 공시만 내고 공매도 했다가 당연히 이거를 쇼커버가 들어가고 있는데 쇼커버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폭락이죠. 실적이나 매출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분류를 해서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제가 자 매출 실적에 따른 기업 분류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핵심 이슈까지 담았습니다. 자 그럼 리포트 보내드리고 공매도 리포터랑 같이 받아가시면 훨씬 효과가 클 겁니다. 어 중장기반이란 리포트까지 말씀을 드렸고 함블레이저 신규상장 IPO 종목인데 대응하기 어려우시는 거 제가 잘 압니다. 남의 수가 도와드릴 테니까 자 필요한 자료 받아가시면 되고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됐다는 거 크게 개념치 마시고 제 대응 전략 받아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처음에 한빛하고 아리서 리포트 그 다음에 한빛 텔레그램 급등도 두세 개 500명 입장할 수 있는 방향 지금 들어오시면 이 종목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일본은 중장기반 자 여기서 한빛레이저 매매 타점조 잡아 드린다고 그랬죠. 단타는 이제 그만하시고 그 다음에 공매도 리포트 2차 리포트 꼭 같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 그리고 8시에 나가는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급등도 서비스 자 종목 두세 개 메일 드리는 거 있죠? 이거는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박민수가 8시에 드리고요. 모두 무료 서비스는 3158에 8575 배너에 있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들어온다는 분들은 스팸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은 급등도 두세 개 500명 입장할 수 있는 방 지금 입장하셔서 종목 받으시고요. 1번은 중장기방 함블레이저 메메타점 잡아드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은 8시에 나가는 급등도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리포트 2차 리포트 같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 현재 시간이 몇 시냐면은 월요일 아침 6시 50분입니다. 영상 아침에 일찍 업로드 할 거니까요. 9시에서 10시 사이 업로드 될 거니까 영상 꼭 보시고 필요한 자료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방들 들어가야 되는 방들 중장기방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해서 기다리시면 박민수가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은 중장기 종목 두세 개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방하고 일본도로 들어오시는 방들은 함블레이저 메메타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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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